네, 안녕하세요. 함께하는 영어,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2014년도 9월 37번 문제, 순서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. 자, 순서문제 우리가 주어진 문장 잘 읽고요. 그 다음 B, C, 첫 번째 줄 읽으면서 순서 찾아보는 연습 앞에서 했었죠. 한 번 더 해보도록 할텐데요. 주어진 문장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줄이에요. 자, 여기 뭐가 있대요? 흥미로운 사회실험이 있다고 하네요. 100명의 사람들을요. 어떻게 해요? 그렇죠. 무작위로 뉴욕에서 고르는 겁니다. 그리고 뭐 해요? 물어봅니다. 그들에게 it to least. 뭐 하도록? 그렇죠. 자, ask 뒤에요. ask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꼭 보셔야 되는데 그냥 ask 목적어 하면 아, 무엇인가를 질문하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아, 누구누구에게 이거 하도록 요청하다가 되겠습니다. 자, 뭐 하도록요? list. 아, 그렇죠.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거죠. all their friends. 그들의 모든 친구 목록을 적어보라고 한 거죠. 뭐 어떤 사람은 100명, 어떤 사람은 아, 2명 있나?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so, 그래서 you can figure out. 당신 알아낼 수 있어요? 뭐를요? 그들의 평균적인 친구들의 숫자를요. 아, 여기까지는 괜찮네요. 자, then, in turn. 자, in turn에 밑줄 치시고 뭐예요? 그 다음에 ask their friends. 그들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.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요. 자, 뭐예요?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친구 2명을 썼어요. 난 2명밖에 없으니까. a를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?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. 자, a야, 너 친구 얼마나 많니? 친구 목록을 써봐라고 말한 겁니다. 여기까지 됐나요? 네, 그 다음에 봅시다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? b로 가야겠죠. that is also. 그것은 또한 왜 사람들이. 어디에 있는 사람들? at your local gym. 자, 뭐예요? 체육관에 사람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체육관 얘기하나요? 네, 말이 안 되죠. b번 같은 경우에는 local gym에서 끊으세요. 자, 그 다음에 c번 봅시다. you will find that. 자, that ear을 알아낼 거예요. 뭐죠? the latest average. 자, latest. 후자인데요. 뭐예요? 그렇죠. 리스트에 있던 사람한테 다시 물어본, 다시 물어보름을 당한 사람들이요. 그 사람의 평균적인 친구 숫자가 더 높아요. 아, 처음 물어보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어때요?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높다고 하네요. 그렇다면 왜 그런지 쭉 읽어봐야겠죠? c는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번 볼게요. 그 사회학자인데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. 여기에 있는 사회학자는요. 빠르게 넘기세요. drew attention to this apparent paradox. 자, 뭐예요? drew attention. 어디에 집중했어요? 이렇게 명백한 역설.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. 자, 근데 that is also가 나왔으니까 앞에 한 번 설명이 나왔겠죠. 그렇다면 답 몇 번이에요? 네, 그냥 c, a, b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. 답은 4번이에요. 시험 시간에는 이래야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a번 한 번 첫 번째 주만 읽고 넘어갈게요. 자, 봅시다. 이 설명은요. lies in the realization. 자, 뭐예요? 어떤 깨달음 안에 있다. 즉, 어떤 깨달음이 이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. that, 어떠한 깨달음이에요? there is a bias. 뭐죠? 편견입니다. 자, biased 하면 뭐예요? 편견이 있는이니까 이건 꼭 알아두세요, 이 단어. 알겠죠? 자, 계속 가볼게요. in the question. being asked. 어떤 question? 자, 이 물어봐지는 질문에 아,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. 그걸 깨달은 거죠. 왜요? because랑 똑같은 뜻. since. 당신이요. more likely to. 당신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? 알아요. 인기 있는 사람들을요. 괜찮나요? 자, 그리고 less likely to know.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? 아, 인기 없는 사람들을 덜 아는 경향이 있죠. 자,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의 친구 목록에 올랐다는 건 그 사람이 아, 나름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되겠어요. 자, 다시 내가 인기 있는지는 몰라. 하지만 나의 친구라면 적어도 나한테는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아, 애초에 편견이 있는 혹은 기울어진 질문이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여기 마찬가지를 읽어보시면 아, 왜 이렇게 체육관에 몸 좋은 사람이 많지? 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. 이미 체육관에 온다는 것 자체가 몸이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게 되겠어요. 답은 CAP가 되겠습니다. 4번이네요. 자,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. 질문이 굉장히 명확하고요. 글의 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, 오답률이 높지 않은 문제였습니다. 이런 문제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글의 흐름 파악하시고 빠르게 푸는 연습 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연습이 끝나면 뭐 해야 돼요? 네, 그렇죠. 단어 꼭 외우시고요. 문장 해석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괜찮죠? 네,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.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.